야 나 팔강화 시도 한 번 더 하면은 하나 던데? 이걸 어떻게 참아 와우! 어 저 네 그 패치 중이여가지고 으으으엥 안 되겠다 역시 유물은 더 힘들다 팔강화 씨... 어 뭐야 야 나 팔강화시도 한 번 더하면 하나 던데? 이걸 어떻게 참아 펜던트도? 어 잠깐만 이번주 장신구 패키지잖아요 아라아 아 이걸로 7강 하나 주겠지 야 128개 4강 11개인데 이거 안주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쵸? 제발 와 개갓간다 씨 이건 나와줘야지 자 하나만 뜨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나와주면은 바로 아 씨 아니면 여러분들 팬던트가 7강이 되게 잘 확률이 높지 않아요? 7강 확률이 팬던트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팬던트를 그냥 7강을 찍어버리고 하나를 받을까? 그냥 7을 찍는 거야 솔직히 이거 내리고 하는 건 내가 자신이 없어요 어찌던 간에 7에서 8 한번만 도전하면은 잘 뜨네 역시 일로우 아아아아아아 아니 저 업적 하나 받기 존나 힘든데요 여러분 내리지 말고 갈게요 아 씨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7만 뜨면 되요 여러분 8강 시도 6 나이스 이러면은 업적 부적은 옵션이 내가 나쁘지가 않아 맞죠 회피에다가 PVP에 뭐든 나름 꿀이거든 요거는 건들면 안되고 팬던드 8강을 받아서 대박나길 기원하자고 이걸 해서 팬던드를 받아 내 옵션 미친 옵션 나오게끔 기도합시다 사냥용으로 갖고 있을까? 사냥용으로 좀 완벽하긴 하네 그나마 이제 평균회기 하려면은 문장을 8강 한 번이라도 도전하면은 8강 확정으로 하나 줘요 그럼 9강 도전이 가능하다 5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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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은 스나를 하고 있는데 어세신을 대비해서 어세신 걸 받아서 돈을 아끼는 게 맞나? 내가 어세신도 하긴 해야 되는데 생남자답게 구강을 지르냐 어세신 스위칭하면서 하느냐 요거를 세공을 먼저 해볼까? 아니 세공값 아까운데? 구강 뜨면 하는 게 맞는데? 그냥 이거를 과감하게 지르는 게 맞네 간다 야 이거 뜨면 레전드다 여러분 1억 버는 거예요 일단 이어폰 뺄게요 저 소리 안 듣게 목줄 자 주자 이즈의 팡인 5のは 꽃길 펜다 오이 어 detected 뭐라고? 된 Similar 구강 ış 바로 ESC 노래 준비한다 Scottish 음봉 1개 Games うわ Sir 나 일단 요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쓸 일이 없잖아 여러분 강화를 눌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클르체를 해서 어색 걸로 가져가라고 나중에 어색 할 일이 있으면은 어색은 그냥 악세 8강 제 돈 주고 띄울게요 뭘 하러 교체를 합니까 이걸로 9강 만들고 10강 도전까지 해서 개 레전드 찍어야지 여러분들 방송인이라면 자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어폰 내리고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주닥주닥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3 2 1 제발 우와 15! 9강 2개! 10강 도전! 안하고 클 채로 어색어 9강 챙겨 오겠습니다 여러분 10강 도전 같은 소리 하네 형 남은 것들도 다 구성 만들자 뭐하고 있어? 어떻게 갔어요? 하나 너가 이렇게 행복하길 바란 적은 없었는데 형님! 나 고민이 많아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행복한 걸 바란 건 아니었어 하하하하하하 하나 그냥 어색 걸로 그냥 바꾸는 게 맞나 10강 도전을 누르는 게 맞나 너가 듀얼로 갈 거면 하나는 그냥 난 어색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 이거 바꾸는 걸로 가자 아 클 채로 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두 개 뜰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이 어색은 이동 속도랑 공격력 이게 진짜 좋은 오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색은 줄 생각하고 요거 공공 세공 한번 노려봅시다 오늘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되네 아 근데 뭐 기분 좋은 날인데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형장이 돼도 솔직히 이거는 세공을 종결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? 야 이거는 쓸만하지 않냐? 삼겨라? 여러분 이거는 챙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난 일단 이거 챙기고 갑시다 일단은 상적은 저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서 오히려 이게 더 좋아 상적은 이미 너무 높아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아 우리 구강 악세 나왔으니까 아 일단은 클 채를 보여줘야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그림도 예쁘지 않겠네? 자 보여드릴게요 3,2,1 3,2,1 3,2,1 4,3,2,1 4,3,2,1 리세로 60을 찍었습니다 부캐릭 그래서 오늘 띄운 9문장 요거를 이제 근접용으로 바꿔서 어세신 걸로 챙기겠습니다 이제 누르면은 바뀌는거야 캐시하우스 선택되어있는거 확인되네 바꾸면 돼 이렇게 해서 문장을 빼면은 어세신 문장까지 구강 완벽 이제 어세신이랑 스나이퍼를 듀얼로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